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퇴직하신 분들은 어느 사이트 들어가서 일자리 알아보시죠? 예, 예. 지금 이제 일단은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즐겨찾기를 이렇게 해보시고요. 일단은 즐겨찾기를 여러 개 한번 해보시는데 고용노동부 사이트 일단 하시고 그다음에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즐겨찾기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이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서 진행하는 게 뭐냐면 중장년 취업성공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청년들만 취업성공 패키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장년 취업성공 패키지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중장년을 위한 워크넷이 따로 있습니다. 워크넷 사이트 들어가시고 또 노인인력개발원도 즐겨찾기에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사이트가 많아서 혹시 각 사이트마다 특진들이 있을까요? 특히 워크넷, 워크넷 중에서도 중장년층 여러분들은 작년 워크넷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대부분 취업 사이트에서는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가 대부분이라서 작년층을 위한 일자리 공고는 찾기도 사실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작년 워크넷 같은 경우에는 작년 우대 채용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작년층을 위한 여러 가지의 직업 정책들을 한눈에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작년 워크넷을 좀 보시기 바라고요. 이 중에서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만 40세 이상의 재직자, 그다음에 구직자 대상으로 해서 생애 경력을 설계하는 이게 다 무료 서비스입니다. 그다음에 인생 후반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는 평판 관리, 그다음에 건강, 재무, 여가, 면접 준비 어떻게 할까 이런 경력 준비 지침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현재 상황을 진단한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준비 지침들을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40세 이상 분들이라면 워크넷 중장년 사이트, 중년, 작년 워크넷에 들어가셔서 워크넷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 또 그다음에 각 지역의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로 들어가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워크넷, 작년 워크넷 설명해 주셨고, 다음 사이트는 어떨까요? 두 번째가 바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인데요. 여기는 이제 지금 전국에 많은 희망센터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또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등등등이 있는데 퇴직 예정 근로자를 위한 전직 스쿨도 있고요. 또 40세 이상의 퇴직 근로자를 위한 제도약 프로그램들을 근로 단계별로 맞춤 서비스를 또 역시 여기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장년 취업 성공 패키지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는데요. 3단계에 걸쳐서 1년 동안 단계별 취업 지원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일단 진로 상담을 하면서 직업 검사도 하고 심리 검사도 하고 이러면서 집중적으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2단계가 바로 직업 훈련을 하는 건데요. 이 직업 훈련을 하는 거는 내일 배움 카드로 직업 훈련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또 국비 지원을 또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2단계 직업 훈련을 거치게 되면 3단계는 기업 매칭 또 동행에서 같이 면접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취업 발선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중장년을 위한 취업 성공 패키지 또 이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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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